안녕하세요 매너하삽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되오니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5화가 방영됩니다. 많은 분들이 우영우와 정명석은 한바다에서 나가서 같이 일한다고 예상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다수서를 따르는게 맞지요. 그런 해피엔딩이면 좋겠습니다만 저는 우영우와 정명석은 각자 다른 길을 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의 얘기도 들어볼만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일단 두 사람의 공통점은 착한 고래들입니다. 바다에선 40년을 살 수 있지만 수조권에서는 4년밖에 못 살아요. 그래도 둘 다 넓은 바다가 무조건 좋을까요? 먼저 우영우는 한바다에 낸 이력서를 보면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고래닷컴 플랫폼을 만들었으며 희망 분야가 환경입니다. 결국 우영우가 가는 길은 국제환경단체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넓은 바다로 나가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정명석은 언제나 수조권에 박혀서 살아왔기 때문에 넓은 바다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적응을 못할 수도 있어요. 야생 새끼 동물을 우연히 주워다 키울 때 어떤 사람들은 다 크면 야생에 돌려보내라고 해요. 그런데 막상 야생이 풀어주면 얼마 못가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명석에겐 수조권 생활이 편할 수도 있어요. 먹이가 넘치거든요. 한바다같은 큰 로펌은 특별히 영업을 안해와도 의뢰가 많습니다. 우영우와 정명석이 법률사무소를 차린다면 마음은 편할 수 있지만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야생이라 사냥을 해와야 되는데 둘 다 영업에는 소질이 없어 보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도 착한 고래들끼리 창업하면 잘 될 여지도 있습니다. 우영우의 엄마가 누굽니까? 대한민국 최고 최대 로펌감은 태수미 아닙니까? 정명석은 한손영에게 조금 부탁하고 해서 대한민국 두 최고 로펌에서 떨어지는 콩고물을 주워 먹으며 선한 역할의 의뢰만 맡아서 하면 제법 쏠쏠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제주도에서 일어난 사건만 단가 다 후려쳐서 다 가져오던지요. 어쨌든 우영우와 정명석이 로펌 하나 차려봅시다 하면 착착 진행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하나 있어요. 우리의 섭섭맨 이준호입니다. 여성분들은 남자분들이 질투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들 질투의 화신입니다. 활활 타올라요. 물론 우영우가 정명석을 이성으로 본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도 정명석을 바라보는 우영우의 눈빛은 사랑은 아니지만 존경이 담겨 있어요. 이준우의 섭섭함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랑은 한 사람에 대한 관심과 집중이 필요한 건데 존경의 대상이 옆에 계속 남아있다면 싫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회사는 변호사만 가지고 운영할 수는 없죠. 행정일을 볼 사람이 필요한데요. 만약 우영우가 창업에 생각이 있어서 이준호가 아닌 정명석과 먼저 얘기를 다 맞추고 그 다음에 이준호에게 말한다면 아무리 착한 이준호라도 바로 오케이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멋진 창업으로 해피엔딩이 되려면 우영우는 제발 먼저 사랑하는 연인 이준호와 충분히 상의를 하고 답을 받은 후에 정명석에게 제안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사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